안녕하십니까 이역근TV 입니다. 아 오늘 저희 농장에 왔다가 아주 그냥 골병 들고 가요. 아주 이 풀 깎느냐고 죽을뻔 했어요. 아 이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라지를 몇 개 심었는데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어요. 감나무 대추나무 몇 개 심었는데 대추나무 몇 개 살고 감나무도 몇 개 살고 아 저기 아직 다 못했는데 다음에 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짝 정리를 했는데 또 한 달 두 달 되면 또 이렇게 풀이 날 거에요.